찍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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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채리 가져와 가 운영밖에 안있다고 하잖아 두 번은 가지마 우울증걸리는거 아니야 누나? 다시와 아니야 혼자 가는거야? 비죽으면 안돼 아 저 일본인이라고 하면 돼 가서 길꼴 똥싼다음에 Where are you from I from 재팬망이라고 차이나도 나쁘지않아 코리아 절대하면 안돼 그거 알아? 애플탑이 세계에서 자살명조를 네? 탑 10위안했잖아 가는 사람한테 그러면 곤란하지 근데 그쪽은? 광고 말이야 가지마 며칠 안 남았어? 13일 10일? 18일? 13일 18일? 13일 13일 프랑스하면 뭐가 떠올라? 애플탑조사 중간에 응대가 안하면 돼 중간에 응대가 안하면 돼 그래 뭐 하는거지 가는거 아니야 가는거 안할거 갔다와 너도 울어 미치겠네 박지영 봐 제 쥐드래곤이 어디로 못 패션 배울 것 같아 애플탑에 전화가 문아랑 쥐드래곤이 어떻게 될지 않을까 문아랑 쥐드래곤이 어떻게 될지 않을까 어 쟤 닮았지 뭐? 문아랑 쥐드래곤이 문아랑 쥐드래곤이 문아랑 쥐드래곤이 쥐드래곤이랑? 쥐드래곤이랑? 문아랑 대마주 잘 펴게 생겼어 군대 늦게 가고 프랑스 놀러가자 군대를 프랑스로 가면 진짜 안 펴게 화병? 화병 화병 화병만 다 애플탑에 전화해야지 애플탑 다 애플탑에 다녀오래 휴양들 다녀오고 연락해 안녕 안녕 여덤 에프타Л longe 다녀올 태국